안녕하세요 mj뮤즈 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초보 다이카파파의 가을 분갈이 두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올리비아 군생이랑 그리고 용월 이렇게 두아이를 준비를 했구요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구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은 올리비아 군생입니다 올 때 뿌리가 있던 것을 제가 흙 다 털어내고 뿌리를 거의 3분의 반 이상 정도 이렇게 뿌리를 잘라 냈어요 가을 분갈이기 때문에 뿌리를 좀 많이 잘라 냈답니다 더 꺾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불닭불닭이 여기가 뭔지 알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어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아이는 햇볕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입장이 달구면 달굴수록 작아지고 그래서 저는 딱 맞는 분의 좀 약간 넘치는 듯한 그런 분을 선택을 했고요 나중에 다 젖으면 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를 잘 엽려 를 잘 엽려 를 잘 엽려 군생 심는게 그 수영이 수영이 난해한 아이들 심는거 처럼 좀 힘드네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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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솜기름 에이아이는 용월입니다 수영이 멋있게 생겼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름에 양념장 오늘 영상 올리비아 군생이랑 용월 두 아이를 심어보았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